네 베이직 16 입니다 오늘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여러가지 동사의 형태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이라는 해석이 되는 여러가지 동사의 형태들 소망 기대 명령 강요 요구 설득 가능 허락 그 다음에 유도 장려하는 이런 동사의 종류가 나올 경우에는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 베이직 16 에서는 요 어 역시 5형식 입니다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고 이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형 부정사의 형태는 여러분 동사의 원형 형태입니다 이 동사의 원형 형태가 나와 있는 여러가지 문장의 형태를 한번씩 이야기 할 거구요 이 똑같습니다 이 동사 원형에 원형 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이 동사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 첫번째 지각 동사라는 녀석이 나와 있구요 사역 동사라는 녀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녀석이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만 더 목적어와 목적격 부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즉 하다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원형 부정사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동일 때는 조금 있다가 베이직 뒤쪽에서 이야기 하시구요 그리고 자 볼게요 문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어가 나왔는데 주어가 나왔는데 이 동사 자리에 사역 동사 사역 동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동사죠 그러니까 make나 have 또는 let 이런 녀석들이 나왔을 때 목적어 다음에는 원형이 나오구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준사역 동사라고 해서 help라는 친구가 있죠 돕다라는 친구겠죠 이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도 취할 수 있구요 혹은 to 부정사도 취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기본적인 사역 동사의 개념이 잡힐 거구요 주어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보이냐면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러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가지 동사들이죠 보다 또는 느끼다 이런 녀석들이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역시 원형이 나올 수 있구요 뒤쪽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지만 ing 형태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 세가지 동사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위쪽 예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첫번째 주어 나와 있을 겁니다 emma 라고 나와 있죠 동사 봤더니 어떤 동사가 나와 있어요 네 지각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emma 는 봤습니다 뭐가 anxious expression 불안한 감정이 갑자기 뭐 하는 것을 come over 나오는 것이 누구의 over the driver's face 그 운전자의 얼굴 위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해석 어떻게 했죠 아까 주어는 동사한다 다시 emma 는 봤다 누가 목적어가 불안한 감정이 원형 부정사 하는 것을 오는 것을 됐죠 자 153번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a good manner 자 좋은 아 미안합니다 manner가 아니고 매니저죠 좋은 매니저는 좋은 관리자는 아까 어떤 동사에 나와 있죠 네 준사육동사 help 나와 있죠 돕습니다 우리가 배우도록 뭐로부터 실수들로부터 배우도록 그리고 make use of 라는 표현 여러분 사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더 잘 사용하도록 그것들을 이 그것들을 이라는 표현은 실수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언제 미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learn 이라는 보어 make 라는 보어 즉 원형 부정사 두 개가 무슨 구조를 띄고 있다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형식 문장에서 원형 부정사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는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있다 지각동사는 see watch observe 관찰하다 라는 뜻이죠 know this 알아차리다 라는 뜻입니다 hear feel 이런 동사들을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나 혹은 ing 형태에 나온다 즉 또 have make let help 라는 이런 동사들 보이시죠 help는 조금 따로 띄워놓고요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원형 부정사가 나올 수 있다 자 이 help라는 녀석은 원형 부정사도 나올 수 있지만 to 부정사도 따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두 문장씩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basic 17로 넘어갈게요 basic 17은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ing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동명사일 수도 있고요 분사일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우형식에서는 분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해석 어떻게 하죠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ing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요 하고 있는 것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뭐일 때 능동일 때는 ing 를 사용하는데 어떤 동사들이죠 네 지각동사나 leave find keep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어떤 녀석들이 온다고요 ing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자 문장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는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그리고 느꼈습니다 아 무슨 동사 나왔네요 지각동사 나왔죠 느꼈습니다 엄청나게 차가운 땀이 소스라치게 차가운 땀이 뭐하고 있는 것을 흐르고 있는 것을 어디로 그의 등 뒤로 됐습니까 지각동사 목적어 ing 형태 자 162번입니다 162번은 아까 이전에 바로 이야기했던 녀석과 일치하네요 무슨 동사 먼저 나와 있죠 사역동사 나와 있죠 문장에서 동사가 먼저 위치할 경우에 뭐뭐 해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만들어라 누구를 누구를 이라고 해석 안합니다 만들어라 누가 독자들이 뭐하도록 보도록 원형부정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don't leave 아까 나와있던 위에 목록에 나와있던 leave 라는 동사입니다 남겨두다 라는 뜻이죠 남겨두지 마세요 그들을 뭐 한 상태로 추측하는 상태로 뭐에 대해서 로라의 예쁜 머리카락을 다시 점검하고 갈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오는 경우 ing 형태가 나오는 경우 어떤 동사들 자 지각동사 leave find keep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ing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즉 하나 더 목적어와 보호 ing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 능동 관계일 때는 그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베이직 18 입니다 이제 조금 독특한 녀석이 나오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어떤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과거 분사 즉 ed의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ed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입니다 수동인 경우입니다 뭐와 목적어와 보호의 이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는 자 하다가 아니고 어떤 경우 되다 받다 당하다 인 경우 다시 해석 어떻게 하죠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pp 하는 것 아니죠 pp 된 것을 보이시죠 된 요 해석을 잘 해주셔야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 형태를 사용하는 동사는 어떤 동사 사역 동사 아까 배웠죠 지각 동사 leave find keep 여러가지 동사들 전부 다 pp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게 let 이라는 사역 동사 있죠 let 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그냥 pp 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bpp 형태를 사용한다 이 let 이라는 사역 동사만 하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일 때 pp 형태를 사용한다 볼게요 자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 get 할 필요가 있다 get 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a lot of chores 많은 일들이 하는겁니까 되는겁니까 네 일이 하는게 아니고 일이 오히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pp 형태 done 하고 나와 있겠죠 학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은 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 많이 들어봤을 거에요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뭘 취한다 원래는 to 부정사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와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뭘 때 능동일 때는 그런 관계를 취합니다 하지만 수동일 때는 뭘 취해야 된다 pp 형태를 취해야 된다 즉 get 이라는 동사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고 아 get 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to 부정사나 pp 형태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목적어와 이 보호의 관계를 능동인지 혹은 수동인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많은 일들은 집안일들은 하는게 아니고 되는 거기 때문에 pp 형태가 사용했다 자 173번 볼게요 나는 정말로 바랍니다 뭐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아 무슨 동사 나와있네요 지각 동사 정도 나와있죠 뭐가 extra touch of elegance 우아함에 추가적인 이 터치가 더하는 겁니까 더해지는 겁니까 더해진다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의 관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이 우아함에 추가의 터치가 더해지는 겁니다 어디에 나의 딸의 결혼식에 됐습니까 자 여러분 리뷰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내용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문장에서 ing가 주어 역할할 때 뭐 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동사는 반드시 단수 s나 es가 붙는다 기억하시죠 투부정사 하는 것을 동사한다 기억납니까 자 동사 다음에 ing 형태를 목적으로 취하는 여러 동사의 종류들이 있었을 겁니다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도 있었어요 똑같이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동사하다 뭐뭐 하는 것을 동사하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또는 sim 다음에 투부정사 appeal 투부정사 전부 이렇게 해석하죠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be to sim to appeal to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 정도의 해석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O형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ing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모습들이 결정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하는 것을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ing 하고 있는 것을 됐죠 하지만 방금 이 하나 둘 세 개의 지문들은 목적어와 이 보호의 관계가 전부 다 어떤 관계였다 능동의 관계였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나와있죠 보호 자리에 pp 형태 어떻게 속한다 그랬습니까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pp 된 것을 이라는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수동의 관계이다 여기서 어떤 동사 하나만 더 알아 놓자 less 목적어 다음에 pp가 아니고 bpp 형태가 올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기 나와 있는 요 베이직 18 까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같이 이제 다시 이야기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동사구입니다 동사긴 동사인데 동사가 꽤나 좀 길다란 뜻이죠 자 그래서 베이직 19 부터 베이직 22 까지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 기본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오형식 수동태 현재완료 시제와 수동태 과거완료와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 더 시제에 대한 내용 더하기 수동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능동과 수동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능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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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가 동사 한다 목적어 를 반드시 필요한 건 이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가 있는 구문들은 사실 몇 형식부터죠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문장들입니다 다시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문장에 존재하는 이 목적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주어는 목적어 를 동사 한다 이 정도라고 해석했을 겁니다 다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쭉 가면 돼요 하지만 수동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된다구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녀석에 의해서 자 하다가 아니고 된다 다시 다시 이거는 역시 삼사오형식을 가지고 만드는 문장들인데요 주어는 by 누구에 의해서 동사 한다가 아니고 된다 받는다 당한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해석이 되죠 그러면 능동과 수동의 기본적인 해석 차이 보이십니까 한다 된다 받는다 당한다 주체가 다르죠 그리고 형태도 다르죠 일반적으로 능동태는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뭐 비동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이 두 개를 한 번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수동태가 뭐니 그러면 PPO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PPO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서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베이직 19 입니다 자 첫 번째 주어는 BPP 주어가 동사 되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어? 아까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하나 남아있네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두 번째 나와있는 경우입니다 Ask Tell Give Send Offer Teach Show 어디서 많이 봤던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들은 원래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무슨 동사라는 거죠? 맞습니다 수여 동사라는 겁니다 수여 동사는 여러분 몇 형식에서 사용되죠? 사 형식에서 사용됩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어는 준다 사람에게 사물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몇 개였죠? 두 개였죠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수동태로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어렸을 때 이런 구문들 많이 봤을 겁니다 주어가 나와있고 동사가 나와있고 목적어가 나와있는 일반적인 3형식 문장에서 이 능동태의 문장이었겠죠 능동태의 문장을 뭐로?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꿀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 목적어를 어디로 보낸다?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는 어떤 형태로 남기죠? 네 bpp의 형태로 남기고요 능동의 주어는 어디로? 뒤에 by plus 행위자 라고 이야기하죠 블라블라 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계시면 여기 나와있는 basic 19에 나와있는 사형식 문장인 수동태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형식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되어도 뒤에 뭐가 남을 수 있다? 목적어가 남을 수 있다? 요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용을 뭐 할 때? 받을 때 동사가 취하는 형식이 바로 뭐다? 수동태다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 비동사 ppp의 형태다 문장에서 bpp 한번 해석 한번 해 볼게요 자 아래 볼게요 181번입니다 자 all exhibits 모든 뭐들은 전시품들은 are for sale 판매됩니다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모든 돈입니다 여러분 모든 돈인데 어떤 돈이에요? raised 된 pp 된 돈은 아직 수동태 아니에요 raised 모아진 모든 돈은 동사 형태 보이죠 will be donated 뭐 될 거다? 기부 될 거다 be pp 형태 보이시죠 어디에? to charity 자선단체 자 돈이 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돈은 기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원래의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가면 될 거 같아요 물론 여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나와있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우리는 기부 할 거예요 will donate 뭐를요? all money를 모든 돈인데 어떤 그렇죠? 기부 모아진 모든 돈이죠 우리는 will donate 동사 모든 돈을 이렇게 나와있는 기본적인 무슨 문장에서 능동태 문장에서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자 we는 없어진다 그랬어요 저 뒤에 나와있는 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사라진다 그랬죠 이 목적어가 문장에서 주어로 오는 거죠 모든 돈입니다 그리고 will be donated 라고 will be pp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raised a 그 다음에 we는 by us plus 라는 말이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by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까 다시 볼게요 또 186번 문장 보면 얘기할게요 the award winning team 수상한 팀들은요 will be offered 제공 받을 거예요 어? 제공하다 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무슨 동사였죠? 수요동사였습니다 제공 받을 겁니다 뭐를 제공 받을 거예요? 기회를 제공 받을 겁니다 뭐 할 기회? 명사 투부 정서 나와있네요 참여할 기회입니다 어디에? 2016 Korean Food Festival에 참여할 기회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동태 문장으로 고치는 연습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누굽니까? 우리는 뭐 할 겁니다 will offer 제공 할 거예요 누구에게? the award winning teams에게 the 뭐를? the opportunity 쭉 가시면 되겠죠 주어 will offer will offer 사형식 동사 award winning team 사람에게 기회 사물 을 됬습니까? 그대로 바꾼다고 그랬죠 사람 이 녀석이 주어로 오는 겁니다 the award winning team은 BPP 형태로 동사 형태 바뀐다고 그랬죠 will be offered 뭐를요? 목적을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2016 Korean Food Festival 이렇게 나오는 거죠 will 아까 뭐라 그랬죠? by plus 행위자는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좀 어려운 문장이죠 그 다음 문장은 또 어렵습니다 이제 부어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자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수동태의 형태니까 목적어가 어디론 같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보호가 나와 있다 아 기본식 몇 형식 문장으로 만드는 거였다 오형식 문장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keep, live, think, find, consider, believe, make, call, name 전부 다 오형식 동사들이죠 원래 뭘 취할 수 있다? 목적격 보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어도 뭐가 남을 수 있다? 보호가 남을 수 있다 다시 볼게요 golden poison frogs 지난번에 봤던 녀석입니다 어떤 개구리는요 여긴다? 아니죠 뭐 된다? 여겨진다 뭐로? 가장 독성이 있는 동물로 여겨진다 동물의 아닙니다 동물로 여겨진다 지구상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원래 문장은요 이런 문장이에요 우리는요 여깁니다 we consider 뭐를? 개구리를 뭐로? 가장 독이 있는 동물로 여긴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형태였죠 하지만 이 개구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로 가고 동사는 bpp의 형태로 가고 이 보호는 그대로 올라오고요 됐습니까? 자 194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 문장 구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번째 이런 얘기 한번 먼저 할게요 얘는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to rich가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하는 것은 도달하는 것은 에베스트 산의 꼭대기에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한때 여긴다 아니죠 여겨졌다 뭐로? 놀라운 성취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원래 문장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하는 것은 to rich하는 것은 맞습니까? 어디를 the 꼭대기를 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was once considered 뭐라고? 놀라운 성취 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문장 형태로 기본적으로 투부 정사를 앞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장 많이 못 본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는 몇몇 사람들은 여겼다 뭐했다 뭐를? too rich한 것을 어디로? 꼭대기로 도달한 것을 뭘로? 놀라운 성취로써 여겼다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꼭대기를 도달하는 것 을 이라고 목적어가 나와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보호였을 거에요 이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 을 이라는 목적어가 문장에서 뭐로 간다? 주어로 간다 됐어요 그리고 consider 여기다를 여겨졌다 수정태로 갔겠죠 그리고 보호는 어떻게 간다 그랬죠 그대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문장에서 주어가 너무 길다 그래서 뭘 쓴다 가주어 it을 써버린다 그리고 진주어는 저 뒤쪽으로 보내버린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어렵죠 조금 자 그리고 현재 완료의 형태도 하나 이야기 좀 해 볼게요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내용들이었을 거에요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이 있을 때 여기가 현재 구요 그리고 여기에 과거라는 어느 시점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어느 행동이 발생해 가지고 언제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쓰는데 그 현재 완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have나 has 다음에 과거분사 pp 형태입니다 have나 has pp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해왔다 했다 해본 적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pp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수동태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능동태에요 이게 수동태로 될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has have been pp 라는 수동의 형태가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은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되어왔다 됐다 되어본 적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러분 계속 완료 경험 결과적인 용법이 있어요 요 정도라고 암기를 좀 해 주셨을 건데요 물론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요 이제 여러가지 용법들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분보다는 해석이겠죠 됐습니까 자 201번 볼게요 population of large fish 뭐와 같은 튜나와 shark와 같은 이 커다란 물고기의 개체수는 have dropped 떨어졌습니다 90% 까지 어 since라는 표현이 보입니까 since라는 표현은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이죠 다시 그러면 아까 표 볼게요 언제 이래로 1950년 이라고 나와 있죠 과거 시제가 1950년 이었습니다 요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체수가 떨어져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게 가방 기본적인 현재 완료입니다 근데 요것도 역시 수동태로 쓸 수 있겠죠 자 볼게요 dna 라고 나와있죠 left behind at the scene of a crime 아 범죄 현장에 남겨 남겨진 여러분 이거 수동태는 아니에요 수동의 형태로 앞에 나와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습니다 pp 형태입니다 남기다가 아니고 남겨진 dna는 has been used 사용하다 아니죠 사용되어왔다 됐습니까 언제부터 사용했다는 거죠 다시 dna가 범죄 현장에 남겨진 그 dna가 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사용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뭐로써 증거로써 어디에서 이 법원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11번부터는 여러분이 어 지금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211번부터 계속해서 홀수번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짝수번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fait we 6 6